어딨어도 행복했단걸 사실까지 안녕하십니까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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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태이가 노래를 불러볼거에요 태이 잘 노래 부르냐구요? 그럼요 태이 잘 노래 부르죠 잘 못 부르겠어요?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하나있고 하나있는 그 내 요레만이었어 사랑의 나만이 선물이었고 내가 썼어 하나있고 하나있는 레오지 내 요리의 오랜만이었어 그러려면 360동에 너는 너의 몸이 졸래겨지며 그들 곁에서 맛있어도 행복했다는 걸 아직까지 아무것도 많아요 오랜만 오랜만 둘 다 정말 사랑했어요 난 싫어하는 건 별로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일단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오랜만 오랜만 보다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별로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봐봐요 86 자 봐봐요 이렇게 했잖아 86이에요 86 86 예 예 눕진 애가 나타나면은 눕 눕 눕 우리 습을 지나서 가자 헝금 헝금 지나서 가자 눕진 애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타나 악어떼! 우리 아저씨 이상형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! 여러분 제가 부르면 빨리 해주세요! 아저씨 이상형 아저씨 이상형 내 맘이 왜 이러죠?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요 아저씨 사랑해요 내 맘이 왜 이러죠?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마구 두근두근 거리는 걸요 내 맘 다음에 albeit Leaving 내 맘없는 나쁜 놈 해** 바꾼 두나 떡볶이 두나 닭고 Thom everything 핫꼼 두나 得 꿀 꿈을 꿈을 생 sorting 갓자리가 쑥 갓자리가 쑥 팔짝팔짝 오오오오 그대 곁이면 그대 곁에서 많이 있어도 행복했어 줄 수 없어 내 금말도 안 될거라 생각하겠지만 늑대 난 같이는 말아줄래요 어 댄스 없었다는 것말도 안 될거라 생각하겠지만 난 기억하 같이는 말아줄래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늘은 노래를 해봤어요 여러분 멋졌어요. 진짜 재밌었어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 구독해주세요. 빵빵 좋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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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